아유 만만치 않겠지. 어떻게 살아야 그래. 약한 고마움 갖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입고 살아 미안한 마음뿐인데 마지막 사랑일 거라 확인하며 또 확신했는데 욕심이었나 봐요. 난 그댈 갖기에도 너와 주기에도 모자라요.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고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. 그때까지 다르니 사랑하지마요.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. 사랑한다. 사랑한단 말 만남도 넘게 백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렇게 운명이죠. 우린 악연이라 해도 인연이라 해도 우린 아이맨. 사랑한단 말